애 또 했으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처음 날려놨 때 애가 지금 또 또 이렇게 정말 지난주 토요일날 한 번 그러는데 그렇게 혁신 사람이 말도 못하나 밖에 아니 택시님이 혼났라 그래도 괜찮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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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끼를 아니니까 진수가 들어가서 막 내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걔가 이런 아니 그런 애라고 뭘 진수하는 사람은 그냥 아이고 이제 택시 보내도 괜찮겠다고 보냈지 아니 아니 그래서 어제 좀 간다고 좀 자기는 뭘다 목사님도 거의 나는 뭐 한 시간이나 하나 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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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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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2 1 2 3 2 5 5 4 5 5 6 3 쟤는 거야? 쟤는 거야? 목소리 나오는 거지? 눈 자리 다 남네 쟤도 하는 거 봐 조금만 봐봐 목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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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을 거지가 지져서 목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쳤어 관사님 말하는 게 얼마나 목걸이야 목걸이야 이거 목화야 내가 문다 조금만 해라 쟤도 쟤도 숨길다고 그것도 숨길이 있다고 이걸 숟가락 뒤에 콜라 숟가락 고기 숟가락 시간만 이러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남ych 숟가락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